동생 동생 오늘 머리하러 가는데 거기 같이 가주기로 했어 응! 애들이 나한테 싸이월드 감성 패션이라고 놀려 왜? 몰라 아휴 타투 툭툭해 자꾸 비 오는데 나갔어 왜 타투가 비 오게 그만 나갔어 아휴 막상 나가라니까 비 오니까 너무 귀찮네 애교수입 아휴 내 새끼야 한숨 쉬었어 엄마 또 나가 음... 엄마 나갔다 올게 엄마 나갔다 올게 아휴 아휴 얘 왜 이래 엄마 나갔어 엄마 나갔어 엄마 나갔어? 어휴 촉촉해 아휴 촉촉해 아휴 촉촉해 엄마 나갔어 이리 와 하나씩 먹어 아 옳지 아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이모 머리 자르는 거 보고할게 내로 보여주라고? 내로 여기 있어 자고 있어 여기 있어 자고 있어